퀀트 분석으로 주식 흐름과 또 유망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희 안지선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 저희 주식경제와는 또 하는 첫 시간 아닙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오랜만에 한국경제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트 투자라는 게 사실 조금은 시청자분들께 생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 형성을 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인데요. 상승이나 횡보나 하락 국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퀀트 분석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만기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컨트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7월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2.9% 하락, 8월에 약보합, 그리고 9월 어제 기준으로 1.1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지수가 완연한 하락 국면으로 들어섰는지가 대한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이슈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한 흐름, 외국인 매도세 강화 등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지만 우선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21년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37.6조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8% 성장한 수준인데요. 사실 2019년까지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코스피 이익 성장세는 많이 꺾이는 그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라도 오히려 이익 성장률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업종이나 종목에 코스피 대부분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코스피 지수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받던 가장 큰 이유였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업종과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업종에서 기여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익의 분산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전반적으로 실제 괜찮았고 IT2톱을 제외하면 다시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 진권가의 손예진이라고 다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업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좀 많이 할인되어 있는 업종도 궁금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은 연초 이후에 꾸준히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낙폭과대주 전략이 5월부터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종목을 따라 사는 것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는 낙폭과대주 전략이 좀 계속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20년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보았을 때 현재 많이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업종을 확인해본 결과 12개월 피의 기준으로는 철강, 증권, 보험, 건설, 필수 소비재 업종이 20년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현재 많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었고요. PB 기준으로는 보험, 소매 유통,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증권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런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초부터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히스토리컬리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건설, 건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낙폭과대주 전략이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6월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고요. 이익 모멘텀 또한 연초 이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고 5G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증권, 건설, 그리고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민감주도 있고 또 방어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 회복과 같이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은 경기 민감주는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많이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나 필수 소비자 업종은 대표적인 방어주 업종인데요. 이 업종에 좀 더 지금 주목하는 상황이고 건설, 건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도 지금 내년 초까지는 좋게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증권보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랑 같이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 업종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좀 유의할 점이나 좀 걱정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최근에 그런데 개인들은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좀 줄다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우려가 좀 있을까요? 사실 수급적인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일 텐데요. 외국인 수급을 좀 긴 시계열로 그려보았습니다. 2000년 이후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대금을 좀 그려보면 21년 누적으로 외국인은 약 9조 원 순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기관이 24조 원 순매도 개인은 46조 원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순매수했던 물량을 거의 대부분 청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 5월, 8월에 외국인이 각각 9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래서 2주 만에 10조 원 정도는 지난달에 팔았었고요. 이는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봐도 월간 단위로 보면 코로나로 작년 3월에 11조 원 매도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좀 가장 큰 규모였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는 특히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점인데 저는 이제 이 매도세가 금융위기 시그널이 아니라면 매수했던 물량의 대부분을 청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강화되지는 않고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사안들이 많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펀더멘털적인 부분만 연초 이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을 유지를 한다면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 더 잠식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도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런 상관관계는 좀 어떤가요? 지금 사실은 코스피랑 외국인 순매수 상관관계가 2019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0.9에 달하는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평균 상관관계가 0.6에 이르는 등 상관관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만기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지금 9월에도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오늘도 22통화정책회의도 열리고 9월에 FMC회의도 열리는데 주목할 이벤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목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일단 정기변경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코스피 200의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특례 편입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JW 중예제약이랑 락앤락은 편출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펀드 규모가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패시브 매수나 편출되는 종목에 대한 매도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BBIG 지수의 정기변경과 대중소 지수의 정기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중소라면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BBIG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지수로 작년 10월에 출시된 지수인데요. 작년까지는 좀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작년보다는 좀 지금 관심과 기대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ETF 규모만 해도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규모가 1.4조 원에 이르고 있으니까 3월, 9월 이루어지는 정기변경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BBIG 지수에서는 카카오게임즈랑 SK바이오팜이 편출이 되고요. 크래프톤이랑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되고 크래프톤도 편입이 되고 SK바이오팜이 편출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원래는 3월에 한 번만 정기변경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3월, 9월 두 번의 정기변경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망주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 LG유플러스 좀 이 주식이 네, 앞서도 이제 통신 서비스가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LG유플러스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고요.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와 업종 지수 간의 등락의 상관관계를 보아도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 중에 SKT, KT, LG유플러스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가 지금 현재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 이익, 영업 현금 흐름도 조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롤본 증시,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팁, 안지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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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